자 개정사항 좀 보겠습니다. 법 개정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 내용들, 개정사항인데요. 이미 수업시간에 했던 내용도 있고 또 첨부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시험하고는 다 관계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임대차 3법도 임대차 보부도 바뀐 거지만 우리 중개법 전반적으로 개정된 사항들 쭉 다 볼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설되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신 거 그죠? 요거는 33조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금지행위 금지행위에서 작년에는 거금 맺힌 정직 쌍투 거기까지 있었는데 원래 신설된 거 식기야 식기야에다가 턱턱턱 꽝꽝 원래 신설된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시세를 조작합니다. 개공이가 카르텔을 담합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담합해서 특정 물건 팔아주지 말자 우리끼리만 하자 이런 거요. 의뢰인들도 누구라도요. 특정 개공에게 배제하고 특정 사무소 특정 개공에게 몰아주고 특정 가격 밑으로는 물건 내놓지 말자 정당 광고를 방해하고 개공의 허위 광고를 유도하고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래질서 교란행위 요약지 페이지도 다 친절하게도 85페이지 다 써져 놨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신설된 내용 신설된 내용이니까 시험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했다. 형벌은 뭐밖에 없다? 3년? 3천밖에 없다는 것.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턱턱턱 꽝꽝 밑으로 쭉 가보시면 2번이 있어요. 2번에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신고센터. 신고센터가 신설이 되었다는 것인데 거기 보시면 요약집 몇 페이지예요? 요약집 87페이지 추가 요망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약집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요약집 87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요약집에 87페이지 없으신 분들은 요거 잘 보시면 잘 들으셔도 됩니다. 요약집에 일단 86페이지 맨 밑에 가면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운영. 누가 신고센터 운영을 합니다?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그럼 신고센터가 여기다 다시 보면 일단은 국토부 장관, 국토부 소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고센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부 장관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오케이. 일단 국토부 소속. 오른쪽 87페이지에 맨 위에 가보시면 신고센터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메뉴의 박스에 기억에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고 리헌의 신고사항에 대해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신고사항에 대해서 조사해봐라. 조치해봐라. 요구를 할 거고. 디것에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할 거예요. 아 대충 그렇구나. 밑에 3번엔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 업무를 대통령 영으로 오자는 기관에다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감정원에다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집에다가 한국감정원 이렇게 쓰셔도 돼요. 한국감정원에다가 위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별거 아니고요. 국토부 유관기관인데 우리가 국토부에서 토지 수용하고 그럴 때 감정평가를 해보셔야 되죠. 그 땅 수용할 때. 그래서 감정원에서 땅값도 다 가격도 정하고 하는 거예요. 한국감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저 강남. 서초IC 올릴 때 보면 그 건물 하나 있거든요. 본사는 저기 어디 딴 데 있는데. 어 거기 있습니까. 대구에 있습니까. 아 맞나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어쨌거나 원래 본사가 서울에 있었다가 핵신도시라 해가지고 다 뿌이 흩어지면서 대구에 있나 본데요. 어쨌거나 서울지서도 아직 남한에 있습니다. 그렇죠. 소초IC 올려가는 데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토부 유관기관이니까 한국감정원에다가 지금 현재 위탁이 되어 있고 고민대통령의 4번에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 놓고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대통령이 프린트예요. 그래서 프린트 내용을 보시면 프린트에서 맨 밑에 박스가 나오거든요. 박스. 박스에서 이런 저런 내용들 대통령령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거 잠깐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자 일단 잠깐 보십니다. 자 신고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신고인들이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발견을 하고요.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인들이 어디다가 신고한다. 신고센터. 한국감정원에 가면 지금 현재 집값 담합센터라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센터라고 있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센터. 여기다가 신고를 해요. 자 예컨대 제가요. 301호에서 산다고 가정해보고 가정입니다. 301호에 살고 있는데 1, 2라인을 다 아파튼데요. 30점까지 전부 다 1이라니 다 반상해를 한대요. 그러니까 301호니까 반상이 갔거든요. 반상이 딱 갔더니 하는 얘기가 그 반상에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아파트를 10억 밑으로 내놓지 맙시다. 특정 가격으로 내놓지 말고 쪽박 사무소는 9억에 팔더라. 그 집에 물건 내놓지 말고 옆에 대박 사무소는 11억에 팔아주던데 거기다 물건 내놓읍시다. 10억 밑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무조건 대박 사무소 내놓고 가격 낮게 광고하는 걸 방해하고 높은 광고 때리도록 유도하자. 그래서 시세를 11억으로 맞춥시다 우리. 하고 반상해서 그런 의견을 하네요. 제가 그걸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신고해야죠 이제. 자 신고를 하는데 신고해야죠. 신고하는데 신고센터요. 한국감정원에 들어가면 신고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다 신고하는데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신고서를 적어요. 아하하하하 여기 있다. 자 신고서 신고서를 적는데 요것을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서 적으래요. 신고서 서식으로 서면으로 적는데 여기에 무엇을 붙이래요. 정빙자료를 다 붙이래요. 정빙자료. 그리고 신고서 적을 때 인적사항을 다 적으래요. 신고하는 사람하고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다 적으래요.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 제 이름 적고 그 다음에 피신고인 바마반 1,2라인 30층 1,3층 1,2라인 60세대죠. 60세대 이름을 다 적어야 돼요. 싹 다. 피신고인 인적사항 다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빙자료에 붙여야 되니까 뭘 해야 되나. 동영상으로 찍어놔야 돼요. 카메라로. 싹 다 찍어놔야 돼요. 이거 지금 신고하라는 거예요. 신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싹 다 피신고인 인적사항을 다 적어서 일시장소 내용까지 다 적으래요. 그래서 정빙자료까지 다 붙이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두를 하지 말고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제출하면요. 신고센터에서는 뭐 하느냐 하면 시도지사야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시도지사야 가서 조사 한번 해봐봐.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아 시군구청아 신고 들어왔으니까 니가 가서 조사를 한번 해봐봐. 조사해라. 가서 조치하라. 이것을 요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요구를 하면 시도지사 등록관청 시군구청으로 합시다. 시군구청장 가서 조사해버려요. 그러면 구청에서 조사한다 하는데 조사 들어옵니다. 조사 들어왔더니 진짜로 집값을 담합했던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사했더니 진짜로 집값 담합했다. 필요한 조치하겠죠. 조치. 조치를 구청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떠한 조치를 할까요. 싹 다. 요기 1, 2라인 전부 다 주민들 다 어디로 간다. 턱턱턱 꽝당 다 어디로 간다. 3년 3천 가잖아요. 싹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벌금인데 싹 다 징역이 걸려지신 거 맞다. 구속시켜요. 구청에서 다 구속조치했어요. 다 싹 다 구속시켰어요. 그러면 조치가 끝났잖아요.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며칠 내에. 10일. 10일 이내에 조치가 완료된 것을 신구센터가 보고를 합니다. 구청에서 싹 다 구속시켜놓고 다 구속시켰습니다라고 조치 완료한 것을 10일 내에 신구센터에 보고를 해줘요. 그럼 신구센터는 요거를요. 매월 10일까지 매월 며칠까지 또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또 국토부 장관에 보고하고 신구한 자한테도 통보가 들어옵니다. 신구한 자야 고생했다. 우리들이 싹 다 구속시켰다 하고 신구한 자에게도 요설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신구한 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한다. 아직 포상은 없어요. 그러면 신고를 왜 했느냐 신고를 왜 했느냐 그런 얘기인데 요거 통보해 줄 때 요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청에서 신구센터에서 신구센터 하는 얘기가 구청장이 싹 다 구속시켰대. 그러면 1, 2, 1아인 전부 다 깜빡아있대. 부부들이 전부 다 깜빡아있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 혼자 타도 된다. 혼자 엘리베이터 편안하게 타라고 요걸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혼자 편안하게 타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요게 신고센터의 얘기입니다. 이게 포상금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포상금의 중계법의 포상금은 아직까지 뭐밖에 없다. 중계법은 부양부양밖에 없는 거예요. 신고법에는 거부무사 허허. 거기에 요거 신고한 사람 포상금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엘리베이터만 편안하게 탈 뿐이지 실익이 아무도 없어요. 신고한 사람에게 실익은 없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인데요. 요게 만약에 시험 나온다면 시험 나온다면 이거 뭘 낼까요 이거를. 낼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신고센터 있고 시 도이사 및 등록관청에다가 필요한 조치 요구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조치 다 하면 완료된 내용을 10일 내에 신고센터 보고하고 신고센터는 국토부 장관에게 매월 10일까지 또 보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신고한 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자 이걸 가지고 만약에 시험 낸다 그러면 신고할 때는 신고서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붙이고 인적사항 신고인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다 정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시험 문제 혹시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밖에 못 나오겠죠. 나온다면 나온다면 뭐를까요. 숫자. 숫자가 나올 확률이 많겠죠. 숫자가 만약에 나온다면 다행스럽게도 신고센터니까 숫자는 뭐밖에 없다. 10밖에 없어. 10밖에. 왜 10입니까. 신고센터니까 10인 거에요. 10. 신고센터에서 숫자가 시험 나오면 그냥 10이에요. 여기에 7 나오면 완료사실을 7일 내에 보고 한다. 그냥 했어요. 매월 7일까지 무조건 했어요. 간단한 거에요. 그래서 신고센터에 숫자 나오면 뭐다. 그냥 10. 신고센터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에요. 나이스. 끝. 자 그러면 이제 그 프린트 한번 보실게요. 프린트에서 대통령령 내용입니다. 자 프린트에서 대통령령 프린트 시행령 제 37조 신고센터 설치운영 동원비 1항 47조 2 1항에 따른 신고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센터에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줄쳐진 거에요. 그죠. 줄쳐진 거에요. 다음 각호사항을 구두에요. 서면이에요. 서면 동원비 뻥. 서면 전자를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꽃대 밑에 1 2 3 4호를 다 적는 거에요. 1호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뭐다. 인적상 다 적는다는 거. 순돌이 아빠 다음으로 했다. 이렇게 적으면 안되는 거에요. 순돌이 아빠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인적상 다 적는 거에요. 순돌이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신고할라니까 이름 뭐요. 똑바로 말하네. 이렇게 해서 인적상 다 적고요. 그 다음에 발생일시 장소 내용 다 적고 3호에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증빙자료까지 싹 다 붙이고 그렇죠. 그 밖의 처리 신고에 필요한 사항들 다 적어가지고 신고해주라. 그 다음에 밑에 2항 신관청은 신고성 뭔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면 인적상 빠졌는데요. 다시 써가지고 오세요.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3항에 신고센터는 줄 쳐진 거.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센터가 신고받았단 말이에요.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 맨 밑에 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조치 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신고한 내용을 종결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조사할 필요 없이 밑에 1호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1호에 신고 내용이 명백하게 거짓말이다. 명백하게 거짓말 신고 들어왔다 하게 되면 필요한 조사해발 할 필요도 없이 국장에 승인받으면 한다. 그냥 종결 처리하는 거예요. 얘 사이코다 얘. 신고한 애가 얘. 301호 얘 보니까 얘 또라이네 이거. 명백하다 그러면 그냥 종결 처리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래서 명백한 경우 2호에 보완해서 하라는데 보완도 해오지 않는다. 이것도 그냥 종결 처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내용들. 자 밑에 사항 보실게요. 사항. 줄 쳐진 거 보시면 사망 본문에 따른 요구받은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에서 신고사한테 해서 조사 요구해 조사 조치해보래 그랬어요. 그러면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 똥어뱅이. 두째 줄에 완료 똥어뱅이. 완료한 날부터 며칠 내에 십일 똥어뱅이. 오케이. 완료 다 싹 다 구속시켰다. 완료되고 십일 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하고. 오케이. 똥어뱅이 5항 신고센터는 사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신고인에게도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그 밑에 6항에 신고센터는 매월 며칠까지? 십일. 십일 똥어뱅이 빵. 십일까지 한 달치를 모아서 직전달과 다 모아서 국토부 장관에까지 처리합니다. 숫자는 뭐밖에 없다? 10. 신고센터 숫자 10. 10. 10. 오케이. 자 밑에 7항.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 업무를 어디다 지금 현재 위탁한다? 한국감정원. 오케이. 한국감정원.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한다. 말도 안 돼. 이게 x가 되고 이렇게 돼요. 한국감정원에다가 위탁한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센터가 시험 나오면 뭐다? 그냥 숫자는 뭐다? 10. 10. 10. 10.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죠? 쉬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시행령 대통령령의 또 일부 개정 안인데요. 광고. 자 밑에 박스가 나옵니다. 광고. 이거 우리가 수업시간에 싹짝 했던 내용인데 광고 박스. 요약집 몇 페이지? 49페이지. 49페이지 찾아보신다면 요약집에 49페이지 찾으셨다면 맨 위에 박스 있거든요. 맨 위에 박스에 광고 전단지 벼룩시장 광고를 할 때 있잖아요. 요즘 벼룩시장 나오나 모르겠네요. 자 나옵니까? 자 벼룩시장 광고할 때 뭐를 표기합니까? 소연 성명. 그죠? 소연 명성. 그죠? 위에 박스. 49페이지 맨 위에 박스. 작년에도 시험은 나왔더랬어요.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명칭. 거기에다가 뭐를 추가한다. 이제 등록번호. 오케이. 사무소 등록번호도 이제는 벼룩시장 광고할 때 사무소 등록번호도 표기해라. 자 그 다음에 개공의 성명. 성명을 표기하는데 광고물. 광고 실명제. 광고에도 이름을 씁니다. 그죠?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명칭에다가 개공의 성명도 적는데 법인일 때는 누구 이름을 쓴다? 대표자. 분사무소는 누구 이름을 씁니까? 그랬더니 법조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책임자지요. 그러면 법에다가 써주세요 해서 이번에 시행령에서 분사무소는 누구 이름을 광고물에다 쓴다? 책임자. 이렇게. 요게 추가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번호하고 그죠?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광고물에다가 게시하라. 자 프린트 한번 보실게요. 프린트에서 박스의 박스 1호의 뒷부분 다운표가 된 거. 등록번호하고 등록번호 바로 밑에 가로열고 분사무소는 누구 이름? 책임자. 언제부터? 8월 21일부터. 8월 21일이니까 다음주부터. 맞나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죠? 등록번호도 적고 광고물 할 때에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름을 적어라. 자 박스 밑에 프린트. 프린트 박스 밑에 나. 인터넷 광고. 인터넷 광고할 때는 어떤 걸 적느냐. 자 맨 밑에 박스 요약집 49페이지. 같은 페이지 49페이지에 인터넷 광고할 때는 소명가까지 소재지 면적 가격까지를 좀 세부적으로 소연성명에다. 플러스 소재지 면적 가격까지를 세부적으로 광고. 인터넷 광고는 더 세부적으로 해라. 그 얘기였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내용이. 자 프린트로 가보시면 프린트 그 다음 페이지. 프린트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까? 자 3페이지 아닌가요? 맨 위에. 맞나요? 그렇죠? 3페이지 맨 위에 가면 인터넷 광고할 때 소재지 면적 가격에다가 맨 위에. 넷째 줄 추가되는 거. 그렇죠? 소면 가격 등을 명시된다. 이를 위한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다. 거기에 추가사항이 있어요. 추가사항. 넷째 줄에 추가되는 추가사항이 뭐가 추가가 됩니다. 인터넷 광고할 때. 그렇죠? 종류. 물건의 종류. 아파트다. 연립주택 다세대다. 물건의 종류에다가 거래 형태까지. 매매 물건이다. 임대차 물건이다. 종류하고 형태. 그리고 기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국토부 고시하고 있는 사항도 인터넷 광고는 더 세부적으로 광고를 하라. 그 얘기가 되고. 국토부 고시를 보니까 3페이지가 나와요. 물건의 종류. 토지. 건물. 임목. 광고. 공장재단마다. 인터넷 광고할 때 소재지는 어떻게 적고. 면적 가인 어떻게 적고. 쫙쫙쫙쫙 나와요. 이걸 싹 다 외우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 고시는 시험범위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가 법령까지 시험범위니까. 국토부 고시는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그대로 두시고. 그죠. 나중에 우리 할 거 없을 때 본다 했어요. 그래서 국토부 고시.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까지를. 인터넷 광고는 더 세부적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인터넷 광고할 때는. 벼룩시안 광고할 때 소연성명 등록번호.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쏘면 가격이 포인트 같은데요. 가격 소재지 면적 가격에다가. 종류. 물건의 종류하고. 거래 형태까지. 또 세부적으로 한다는 거. 여기서 포인트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걸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하지 않았다. 뭐라도 적지 않았다. 성명 같은 거 적지 않았다.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누가 때린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에서. 개공이가. 이것을 자세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케이. 자. 이것이 포인트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외우기는. 외울 것까지 없을 것 같은데요. 소명가. 종형기. 종류. 형태의 기타. 종형기. 소명가. 이 가격이 포인트. 가격까지를. 그렇죠. 벼룩시안 광고할 때는 소연성명. 소연명성에다가. 등록번호에다가. 성명. 등록번호 추가되고. 인터넷관광. 소명가. 소재지. 면적. 가격. 구체적으로 가격까지. 그렇죠. 거기다가. 종류하고. 형태까지. 네. 국토부고시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뭘 쓰지 않았다. 얼마. 다 쓰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때린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때린다.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린트 계속 보시면. 이제 답은 나오잖아요. 답은. 답은. 부당광고. 어. 이거는 시험에. 부당. 허위광고를 적극적으로 때리면 된다 한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박스 있잖아요. 박스. 박스에서. 기역니언 디거슨. 우리 요약집에 나오는 거거든요. 요약집 몇 페이지 나옵니다. 49페이지에. 요약집 49페이지에. 펼쳐놓은 페이지. 요약집에 맨 밑에 박스예요. 맨 밑에 박스. 부당광고 허위광고. 박스의 기역에 존재하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거. 그렇죠. 니언의 거짓광고한 거. 가결 거짓광고한 거. 디거스의 침해성 피해성 우려성 광고. 이것 다 어디로 간다. 허위광고. 500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허위광고에. 디거스의. 박스 디거스의. 그 밖에 표시광고 내용이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 줄 우려가 있는 거죠. 대통령으로 전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그래서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프린트에서 굵은색. 기역니언 디거 밑에 보면 굵은색으로 또 나오죠. 그렇죠. 49페이지 추가 요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 찾으셨나요. 추가되는 거. 1, 2, 3호가 또 추가돼요. 외우지는 마시고 외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1호의 대상물은 존재하지만. 아까 위에 거는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허위 매물 때리는 거. 요거는 물건은 있지만 거래가 될 수 없는 거. 근데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의무 임대 기간 중인 임대 아파트인데. 매매 물건으로 내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물건은 존재하지만 거래가 안 되는 것을. 거래가 되는 것처럼. 위에 거는 아예 물건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요것도 물건은. 요거는 물건은 있지만. 거래가 안 되는 것을. 거래가 되는 것으로 허위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ㄱ, ㄴ, ㄷ 말고도 허위광고 유형을 더 만드는 거예요. 유형을. 오케이 오케이. 분위기가 안 좋네요. 빨리 할게요. 그래서 1번은 외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2호도 존재는 하지만.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계할 의사가 없는데. 물건 팔 생각도 없는데. 물건을 개공이가 막 내놓고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의 기만성 광고.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기만 사기성 광고. 이거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ㄱ, ㄴ, ㄷ 뿐만 아니라 기타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좀 보완해서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의 기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허위광고 유형도 쫙 있어요. 아주 그냥. 8월 21일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때리면 된답니다. 안 된다. 제 생각에는요. 이런 허위광고 유형을 다 외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봤을 때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여전히 포인트는 뭘까요? 이거예요. 허위광고하면 얼마다? 500이야 과태료. 500이야 과태료를 누가 때린다? 등록, 관청. 우리 개공이가 즉각적으로 아주 허위광고했던 500이야 과태료. 광고물에 이름을 안 썼다. 이름을 부작용으로 안 썼어요. 소명가에다가 종류, 형태까지 다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죠. 게으르다. 이건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어야 되는데 그냥 안 적었어요. 그럼 100만 원의 과태료. 그렇죠? 적극적으로 허위광고일 때 얼마? 500이야 과태료. 이거?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건 500이고 이건 100이라는 거. 100, 100. 이건 500. 오케이. 오케이. 자, 올 포인트로 계속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라번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번. 자, 라번은 인터넷 광고 나올 때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 누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하루 종일 인터넷 모니터만 쳐다보니까 눈이 빨개집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누구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다 위탁하고 있어요? 한국 감정은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거예요. 그냥 밑에 시행령 박스에서 프린트 박스 밑에 1호의 공공기관 2호의 정부 출연연구기관 3호의 민법의 비영리 법인을 써 인터넷 모니터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사회의 맨 밑에 기타 그 밖의 모니터링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문 전담 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자, 그렇게 해서 규정을 두고 그 중에 하나인 한국감정원에다가 위탁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간단하게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에 여기 보이 뜹니다. 자, 마에 그죠? 허위 광고 때렸다. 얼마요? 500. 500의 과태료. 과태료 사회에서 원래 신설된 거잖아요. 그냥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했어요. 500의 과태료.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모니터링 하다가 자료 갖고 와라. 필요한 조치 요구를 했는데 따르지 않는다. 네이버 다음. 이런 데다가 얼마의 과태료를 때릴 수 있다? 500의 과태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개공위가 그랬다면 등록한증이 때릴 거고 인터넷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인터넷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누가 과태료를 때린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여기다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국장. 모니터링은 누가 나온다? 국장. 그래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나오면 누가 나온다? 국장. 국장 모니터링 관련해서 정보 통신 네이버에다가 자료 갖고 와라. 허위 물음을 갖다니가 자료 갖고 와라. 불응합니다. 얼마? 500의 과태료. 누가 때린다? 국장. 아까 개공위가 허위 광고했다. 얼마? 이거 또 500의야. 이거 누가 때린다? 등록 안 쳐.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정보 딱 나오면 누가? 국장. 이것도 얼마? 500의 과태료. 이거 누가 때린다? 국토부 장관이 때려요. 오케이. 그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가 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요. 이제 시행규칙. 이거는 의미 수업시간에 했던 거. 확인설명서. 서식. 서식의 중계보수. 복비 적을 때. 설명서에. 모두 적어라. 지급 시기도 적어라. 오케이. 복비 지급 시기. 요약집 71페이지.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신고법도 개정이 됐는데. 신고법요. 요 찍을게요. 요 찍을게요. 자. 신고법도 개정됐는데. 신고법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며칠 내에 한다? 30일. 작년만 하더라도 60일 내에 실거래가 신고하다가 올해는 며칠? 30일. 그 다음에 해제 신고 시험 100% 나온다 했어요. 해제 신고도 올해부터 그렇죠? 해제 신고할 수 있었던 것을 올해부터 해제 신고해야 된다. 그래 당사자는 지들끼리 깼다. 계약을 깼다면 해제 신고해야 돼요. 며칠 내에 30일. 개공인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고나 해제 신고 30일에 해야 하지 않으면 넷째 줄에 얼마? 500. 500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쳐진 거 있어요. 9월 달부터 개정되는 거요. 자금 조달 입주기에 우리 실거래가 신고할 때 신고법에서 실거래가 신고할 때 뭘 신고합니다. 인고 부부 실제 없죠. 요약지배 그 절 150페이지에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신고할 거. 자 그런데 어? 바로. 자 우리 요약지배 150페이지. 150페이지에도 관련되고요. 150페이지 관련되고요. 150페이지도 개정사항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관련되고.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도 관련됩니까? 신고할 사항들. 138. 138페이지 한번 가보실게요. 138에 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사항 박스 있으잖아요. 박스 뭐죠? 인고 부부 실제 없죠. 그게 아랫동네에 자금조달하고 입주계획이 들어가는데 자금조달 입주계획은 기존의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3억 이상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된 것이 조정지역도 3억 이상이면 자금조달 입주계획이 신고 들어갔는데 이것이 9월달부터는 금액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미 알고 있는 같은. 자 그죠? 그래서 그 프린트 한번 보실게요. 프린트 보시면 줄쳐진 거 보시면 돼요. 줄쳐진 거.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그리하면 금액 관계없이 뭐가 다 들어간다. 자금조달 입주계획 다 들어갑니다. 금액 관계없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줄쳐진 거 있어요. 두 번째 밑에 밑에 줄 줄쳐진 거.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 신고 시에 거래 가입과 관계없이 자금조달 계획에다가 뭘 붙여라. 증빙 자료 다 붙여라. 예전에는 9억을 초과했을 때만 증빙 자료 부쳤는데 9월달부터는 금액 관계없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투기 과열하고 조정지역이다 그러면 금액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 돼요. 모든 주택일 때 뭘 붙인다. 자금조달하고 입주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다 같으면 모든 주택입니다. 9억 초과했던 것만 들어가다가 이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자금조달에다가 뭘 붙인다. 입증 자료. 증빙 자료. 자금을 조달합니다. 증빙 자료가 다 들어간다는 거.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1억짜리 아파트 산다 하더라도 자금조달 계획이 들어가고 그게 따라서 뭐가 들어간다. 증빙 자료 다 들어가요. 증빙 자료 들어가면 세무조사 나올 거예요. 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오케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 계속 보실게요. 외국인 특례 외국인 특례에서 뭐가 신설되었습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에서요. 계약이 아닌 거 보통은 상속 경매 그거 위주로 시험에 나올 텐데 합병 법정 환매 판결 그게 추가된 것이 신축 개축 정축 재축 요약집 171페이지에 아마 적혀져 있을 거예요. 나이스 브라보 됐죠. 안 적혀져 있나요. 적혀져 있는데 171페이지 요약집은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약집 171페이지에 신고법의 171페이지에 중간에 박스 있잖아요. 계약 이외의 원인 중간 박스 계약 이외의 원인에 시험은 주로 상속하고 경매 경매가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경매 상속 말고도 중간 박스 영재 5조 1호에 뭐가 나온다 법정 환매 2호에 판결 3호에 합병. 그 다음에 4호 적혀져 있죠. 폐기되어 있을 거예요. 신축 개축 정축 재축 그것도 이제 신설된 거.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중개사법 개정된 거 신고법 개정된 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있어요. 이제 마지막. 자 우리 프린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나옵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인데 우리 요약집은 저기 뒤에 나와요. 그죠.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요약집은 몇 페이지입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요약집은 그렇죠. 그쪽 가서 나오죠. 자 이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진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요약집은 214페이지. 요약집은 214페이지 이하에서 쭉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요거 민법에서도 하면 할걸요. 그죠. 임대차 3법이라 해가지고 민법에서 민법 시간에 갱신요구권 주택도 갱신요구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갱신요구권 있고 그 다음에 2년 보장이 됩니다. 이거 하고 전월세 신고제도가 있는데 신고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거든요. 올해 시험에는 매매계약만 실거래가 신고하는 것이지 매매만 신고하죠. 내년부터는 뭐도 신고한다. 전월세. 내년부터는 전월세도 신고해야 돼요. 내년 6월달부터인가 그래요. 그래서 내년 시험 볼 때는 전월세 임대차도 실거래가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내년에는. 그런데 우리는 관계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내년 시험 안 볼 거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건 아예 보지 마세요. 괜히 보면 올해 시험 헷갈린다니까요. 올해 시험에는 임대차는 실거래가 신고한다는 건 안 해요. 올해는 매매계약. 그렇죠. 공급계약 전매계약 매매계약. 돈 주고 사고 파는 건 신고하지. 올해는 전월세 신고 안 해요. 내년부터는 전월세 신고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헷갈리니까 아예 보지 마시고. 이 두 개만 보시면 되겠어요. 갱신용구 할 수 있는 거. 몇 년까지 2년. 자 여기게 됩니다. 제가 일단 전개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싸 이거 진짜 재밌어요. 대신에 기본 전제 요건이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만 생각하셔야 돼요.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누구를 보한다. 임차인. 그래서 오로지 임차인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임대인 생각하는 순간 공부가 안 돼요. 열받아가지고. 이게 머리에 회전이 안 돼요. 열만 나죠. 폭폭 이렇게. 어쨌거나 임차인만 오로지 생각하신다는 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거. 자 주택임대차하고요.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주택에는 원래는 없었고요. 상가에만 갱신 요구권이 있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상가는 몇 년까지 10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고 1년 미만으로 약정했을 때 최단 1년을 기본적으로 보장이 된다 하는 거. 주택은 몇 년 보장된다. 2년. 2년 미만으로 약정했을 때 2년 보장. 그렇죠. 상가는 1년 미만으로 약정했을 때 1년 보장되고 거기다 상가는 10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었는데 주택은 갱신 요구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원래 이제 신설된 거예요. 갱신 요구권이 신설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몇 번 연장할 수 있느냐. 1회. 1회. 1회에 한해서 임차인 쪽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2년 약정했고 2년 다 돼가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다. 갱신하자 그러면 돼요. 갱신하자. 갱신하자 그러면 한 번은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해요. 몇 년을 갱신된다. 2년 갱신돼요. 그래서 보통 2 플러스 2라 그래요. 2 플러스 2. 2년을 살고 2년 미만 약정해도 2년을 살 수 있고 또 요 플러스 2년 또 한 번 더 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 플러스 2가 번연된다. 2 플러스 2. 처음에는 2 플러스 2. 2 죽을 때까지 하자. 아 너무 세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아 이것도 세다 해가지고 지금 겨우 합의 본 게 2 플러스 2에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에 한해서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수 있고 갱신 요구가 들어오면 임대인 쪽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상가도 10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 쪽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상가는 몇 기가 연체되면 상가는 무조건 몇 기 3기가 연체가 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주택은 무조건 몇 기 2기 2기가 연체가 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택은 2기고요 상가는 3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유는 똑같아요. 상가 임대차를 그대로 보고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운 거예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 고 3 중 3 멸실 철거 부무 기타 이렇게 했죠. 고 3짜리 중 3 멸실 철거 합의 합의 봅니다. 깨지니까 건물 다 멸실해요. 부무 또 없느냐 기타입니다 등등등. 자 그래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오케이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을 잡고 파손시켜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가니까 몇 기 연체되면 3기 연체되면 건물이 멸실됩니다. 재건축 등을 이유로 철거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하게 임차를 했어요. 무단 전대차를 했어요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보상금 받고 나오기 합의 됐어요. 이런 것들은 상가든 주택이 똑같아요. 그런데 주택에만 있는 제도가 상가가 3기 연체되때 주택은 2기 연체되어다가 하나가 있어요. 주택에만 있는 제도가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때 임대인이. 임대인이 자 그래서요 임대인 오케이 오케이. 임대인이 내가 거주하겠다. 2년 살았지 않아. 이제 나가라. 내가 거주하겠다. 임대인이 자기가 직접 거주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그때는 갱신조고가 뭐가 된다 거절돼요. 갱신조고가 거절되고 임차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 쫓겨나와야 됩니다. 임대인에는 직계 존비속도 포함이 된다. 직계. 직계니까 반개가 아니고 직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계 존속이나 비속. 직계니까 쭉 직계 쭉. 옆에 반개가 아니라 직계. 직계 존속 어머니 아버지 직계 존속 할아버지 할머니 쭉쭉쭉.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 쫙 이렇게 외할머니 다 포함 이렇게. 어쨌든 직계 존비속 포함해서 임대인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 하게 되면 임차는 갱신요구 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거절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쫓겨나와요. 쫓겨나왔어요. 쫓겨나왔는데. 쫓겨나왔는데 임대인이 내가 들어간다 해서 쫓겨냈어요. 쫓겨내놓고는 지가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놔요.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놨는데 왜 다른 데 세를 놨을까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를 이빨에 올렸어요. 얘가 계속 있으면 보증금 올릴 때 몇 프로까지 줄 수 있다. 5% 1년에 5%까지만 올릴 수 있는데 그만 얘를 쫓겨내고 얘한테 그냥 100% 올려버렸어요. 100% 정액을 해서 지가 산다 해놓고 쫓겨내고는 다른 데다가 보증금 월세를 100% 올려서 얘가 들어왔다. 얘가 거주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쫓겨나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열받죠. 열받으니까 쫓겨나간 사람이 그 집에 가봤더니 어머나 지가 들어온다 해서 밀려 나왔는데 지가 안 살고요. 다른 데다 세를 놓은 거예요. 다른 데다가 세를 낳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열받죠. 뭐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냐.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청구할 수 있냐. 둘 중에 큰 거 적은 거. 큰 거. 셋 중에 큰 거. 셋 중에서 제일 큰 거.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을 배상을 해줘야 돼요. 첫째가 3개월치 월세. 석달치 월세. 석달치 월세. 보증금만 있다 그러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시켜요. 그래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시키는 환산월치함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환산월세예요. 보증금 월세로 돌린 거. 3개월치 월세하고 그 다음에 얘가 있었던 보증금 월세에다가 얘가 밀려나고 얘에다가 더 비싼 거. 정액한 거 있죠. 정액. 정액한 거 하고 얘가 냈던 그 차액이죠. 차액. 지금 100불로 올렸으니까 100% 되죠. 그 차액에 몇 년치를 뱉어내야 돼요. 2년치. 오케이. 아이고 섭섭한 차액이 제대로 하셨네. 자 그래요. 2년치. 2년치의 그 차액을 싹 다 뱉어야 돼요. 세 중에 큰 거. 이게 제일 크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2년치에 정액한 거. 그러니까 얘 쪼까내고 월세를 100만 올렸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얘한테 놓지 않고 밀어내고 다른 데다가 월세 100만 올렸으면 2년치의 차액에 부당이득이 된다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월세 100을 돌렸으니까 1년에 얼마다. 1200. 2년에 얼마다. 2400이죠. 2400 그 차액을 얘한테 다 뱉어내야 돼요. 2년치 차액을.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시대. 임차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2년치 정액된 거 얘가 다 받아 그냥. 싹 다 받아. 그러니까 한 번씩 가봐야 되겠지. 진짜로 얘가 거주하는지를. 삥뚱뚱뚱뚱 눌러가지고 택배인데요. 얼굴 보고 살고 있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이렇게 확인해봐야 돼요. 2년치 차액이. 2400. 100만 올랐으면 2400만원 돼요. 이게. 2년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자기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있어요.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이거는 지가 입증을 해줘야 돼요. 일반 손해 통상 손해. 통상 손해하고 특별 손해. 이 통상적인 손해에다가 특별히 니도 알거나 할 수 있잖아 이런 거. 이거는 임차인이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임차인이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 손해배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큰 거, 쟤는 거. 큰 거. 임대차 보호법은 무조건 그 동안 다 작은 거 있어요. 주인법, 상위법은 무조건 다. 둘 중에 무조건 작은 거. 둘 중에 무조건 작은 거 있는데 유일하게 예외가 나와버렸어요. 셋 중에 제일 큰 거요. 제일 큰 걸 물어주어야 돼 있어요. 미친 게 아니고. 그러니까 2년치 차이 이게 제일 큰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몇 천만 원. 이전 같으면 100만 원 올렸다 하면 2400원을 다 뱉어내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이 된 거예요. 분쟁이 많을 거니까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이 된 거예요. 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돼요. 됐죠? 이게 포인트예요. 됐죠? 이해됐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프린터 쪽 한번 보실게요. 자 맨 위에 가보시면 임차인에게 적극적인 갱신요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맨 위에 6조에 3이랑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다음 각권 안당한 사유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가 9가지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데 1호 중요합니다. 별표 빵 몇 개가 연체가 되면 2위기 2위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가 되었다.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위기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2호는 부정임차 상가 보고 뺏긴 거에 똑같은 거예요. 3호도 합의하고 보상받고 나가기를 한 경우 4호에 무단 전대차한 경우 5호에 고의나 경과실이에요. 고의나 중과실이에요. 고의나 중과실 상가를 했던 거 6호 1부 멸실되어서 전부가 1부나 멸실되어서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7호에 재건축 등을 이유로 그렇죠? 그 다음에 8호 별표 8호가 포인트입니다. 8호가 포인트입니다. 8호 별표 치시고 8호에 별표 빵. 임대인 가로열고 직계 좀비속 포함 가로닫고 목적주택에 실제 자기가 거주하겠다 했을 때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9호가 기타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1호하고 8호가 포인트 됩니다. 1호에 몇 기? 2기. 8호에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밀어낼 때 그때는 세입자는 쫓겨난다는 거. 자 밑에 2항 갑니다. 바로 밑에 2항. 자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1회. 1회 통하면 한 번에 한 해서만 갱신을 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몇 년까지 돼요 최장? 4년 되겠죠. 4년 되면 이제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4년 되면 이제는 더는 안 되고요. 2년 플러스 2년 살았다면 4년 되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나면 딴 데 구할 데가 없겠죠. 집주인이 2년까지 봐줬다가 합의 4년 봐줬다가 합의 4년이 끝나고 나면 엄만 무시하게 올려버릴 거예요. 어쨌든 1회에 한해서 갱신을 할 수 있는데 갱신을 할 수 있는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오케이. 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을 얼마 벌 수 있는 동일한 것을 본다. 다만 증감은 할 수 있다. 자 4항.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 해지에 관해서는 6조 2를 주정한다. 주 6조 2 묵시적 갱신이 주정된다. 그 말이에요. 묵시적 갱신 다 알고 계시다시피 묵시적 갱신은 뭐예요. 계약경 끝나기 계약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지금 현재 1개월 이거 내년 되면 2개월로 바뀝니다. 내년 되면 바꿔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험은 6일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임차인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끝날 때 서로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잖아요. 끝날 때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대요. 묵시적 갱신대요. 다시 몇 년을 본다. 2년을 본다. 임대인은 2년 보장을 해야 되고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됐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되죠. 언제라도 나간다 할 수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하겠다 하게 되면 해지 통보가 도달되고 몇 개월 후에 3개월 후에 해지가 되잖아요. 요것이 여기에 그대로 정인되요. 그래서 2년 살았어요. 갱신료구에서 2년 연장이 됐잖아요. 2년 연장이 되면 임차 세입자는 2년 꼭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2 플러스 2가 되었잖아요. 요게 그대로 준용이 돼요. 또 2년 연장이 되면 임차는 언제라도 나간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석 달 후에 나가면 되고 임대인은 2 플러스 2 2년 보장을 해야 되고 그래요. 요게 그대로 적용돼요.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갱신하자. 2년 갱신시켜놓고 세입자는 또 언제라도 나간다 할 수 있어요. 나간다 몇 개월 후에 나간다? 3개월 후에 나간다 그 말이에요. 임차인 청구. 자 그래서 그 얘기요. 그래서 똥글뱅이 4가 그 말입니다. 똥글뱅이 4가. 묵시적 갱신이 그대로 또 준용된다 하는 거. 언제라도 해지 통과 할 수 있고 해지 통과 도달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5항 5항 보고 쓸게요. 임대인이 1항 제8호사유 8호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 실제로 거주한다 해서 쫓겨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8호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그 일간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2년이에요. 그렇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2년 쓰시면 돼요. 두째 줄에 그냥 2년 쓰시면 돼요. 2년. 자 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 새로운 세입자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 세를 납벌었어요. 그러면 셋째 줄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 입은 손해를 만다. 배상해 줘야 된다. 얼마를 물어주느냐. 이게 포인트인데요. 또는 6항입니다. 6항. 그 밑에 6항.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합의가 이루지 않는 한 다음 각호 금액 중에서 큰 거 적은 거 큰 거 큰 금액을 한다. 자 1호에 갱신 거절 당시에 월차임 가로 열고 차임에 보증금이 있을 때 보증금을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환산 월차를 말한다. 가로 닫고 월세의 몇 개 몇 개월 분 맨 뒤에 3개월 똥배빵 3개월치 월세예요. 3개월치 월세 자 근데 3개월치 월세인데 만약에 월세가 없고 보증금만 있다. 그러면 보증금 월세를 환산한다. 그 말이에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고생 마셨고 자 그럼 보증금 월세 전환할 때 몇 프로까지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우리 한 거 예전에 한 거 보증금을 월세 전환할 때 전환율 환산율이 그렇죠 기억나십니다. 연 1할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비율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5%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에다가 3.5% 다하면 몇 프로다 4% 1년에 4%하고 1년에 10% 중에서 낮은 거 몇 프로가 났다 4% 그럼 4%가 보증금이 월세를 전환할 때 적용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자 이제 다 돼가요 보증금 1억이다 잠깐 보세요. 보증금 4% 중에 낮은 거 4% 그럼 1억에 4% 1억에 4%면 1년에 얼마 4% 400만 원 4% 40%는 4천만 원 4%니까 400만 원 1년에 400이니까 월세로 돌리면 나누기 12달 그렇죠 그럼 400만 원을 12달 나누면 월세가 얼마 된다 33만 3천 3백 원 정도 돼요 대충 이렇게 돼요 대충 대충 이렇게 33만 원 그러면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바꿀 때 얼마 33만 3천 원 정도 33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럼 그거 몇 달치 석 달치 석 달치 월세니까 얼마 된다 99만 9천 9 뭐 이렇게 나오는데 대충 100만 원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석 달치 월세 보증금 1억에 대한 석 달치 월세는 얼마 된다 한 100만 원 되겠죠 얼마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더 세단 말이야 2년 치 차액 보내고 월 100을 또 올려버렸어요 월 100 그러면 정액된 게 차액이 얼마 월 100만 원 2년 치면 2400이죠 2400 그럼 둘 중에 셋 중에 큰 거 저거 큰 거 2400만 원 이게 클 거란 말이야 오케이 됐죠 오케이 됐죠 석 달치 월세 같으면 저도 밀어내겠어요 그제 아닌가 이게 만약 보증금 10억이면 어떻게 되죠 330만 원 석 달치면 천만 원이네 아니 못 밀겠다 자 그래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그래요 제 생각 이게 제일 큰 거 같은데 2년 치 정액 한 거 2년 치 정액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석 달치 환산 월세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2호 그 밑에 2호에 자 임대인이 제삼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에 월차임의 차액 끝에 따옴표 차액의 2년분 2년 치 차에 해당되는 금액 그 다음에 밑에 맨 밑에 3호는 따옴표에 임찬이 주장하는 손해 입은 손해액 주장하는 거 그 금액에서 셋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큰 것을 돈 물어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가시면 차임의 정감 청구 했어요 보증금이든 월세는 올릴 때 몇 프로까지만 올릴 수 있다 5%까지만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5% 1년에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액의 제한은 연 5% 1년에 5%인데 한번 올리면 또다시 1년 내에는 못 올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곰비대 줄쳐진 거 있어요 2항 2항이 또 신설되었습니다 2항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줄쳐진 거요 특강 시도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정할 수 있다 달리 규정할 수 있다 5% 범위 내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경기도에서 하는 얘기가 경기도 미스터 리그가 하는 얘기가 우리 동네는 1년에 2% 증액이 더 안됩니다 2%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어요 경기도 조례가 나왔다면 경기도에서는 몇 프로까지 올 수 있다 2%밖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5%가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시도 조례에 따라서 5% 범위 내에서 그 동네 조례에 따라서 달리 규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는 2%까지만 올 수 있다 그러면 그 동네는 2%밖에 못 올려요 1년 내에 나이스 브라블 그러니까 5%가 항상 보장되는 것도 이제는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도 조례로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자 그럼 분쟁이 많이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줄쳐진 것만 보실게요 분쟁조정위원회 어디에다가 법률구조공단 그다음에 토지공사 11월 1일부터는 한국감정원 이런 데다가 분쟁조정위를 둔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줄쳐진 거예요 시도마다 분쟁조정위를 거기는 둘 수도 있다 둘 수도 있다 다 두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줄쳐진 거 2항에 조정위원회 다음 갖고 상을 심의 조정한다 차인보증금 청감에 대해서 분쟁 기간에 대해서 분쟁 금액에 대한 분쟁 안 돌리나 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자 밑에 줄쳐진 거 봅니다 16조 1항 조정위원회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몇 명 5명 똥얼뱅이 30명 똥얼뱅이 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정한다 자 5명에서 30명 숫자니까 시험 내기는 좋습니다 시험 낸다면 숫자 내기가 좋죠 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명 이상 5명 이상 30명 이하 왜 5명 이상 30명 이하죠 그렇죠 분쟁 분쟁이 나오면 조정 받으러 5 3 조정 받으러 5 3 5명 이상 30명 이하 5 3 조정 받으러 5 3 싸우지 말고 일로 5 3 5 3 5 3 5 명 이상 30명 이하 오케이 자 그 밑에 동급 2항 위원은 그 짱들이 각각 임명 위촉을 하더라 그 짱 이사장이든 그게 뭐 시도 자치단체장이든 그 짱들이 임명 위촉하고 그 위원은요 위원은 위원장 위원장은요 넘겨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만 한다 호선 선거에요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조정위원들 조정 받으러 5 3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들이 위원장을 선거한다는 거 분쟁이니까 서로 하려고 싸울 거니까 싸워봐 제일 이긴 애를 선거해서 뽑겠죠 호선한다는 거 자 그 다음 23조 보실게요 23조 처리기간 동글방 1항 조정위원회 찾으셨나요 23조 처리기간 조정신청을 들어가요 임대인하고 임찬하고 조정하러 갔어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들어갔더니 1년이 지나도 2년에도 아무 말이 없어요 돌아버리죠 며칠 내에 조정이 끝나야 돼요 60일 동글방 60일 내에 조정을 마쳐야 동글방이 조정을 며칠 내에 마쳐줘야 됩니까 60일 60일 분쟁조정이 마쳐 끝나줘야 됩니다 다만 부대기간 사이 있을 때 위원회 의결 거쳐서 30개월 한 달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연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며칠 내에 조정 끝나야 된다 60일 꼭 숫자야 60일 60일 왜 60일이죠 아 그건 모르겠어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왜 60일인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최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와 기준 소액보증밀 때 경매에서 제일 먼저 최우선 배당을 해주는데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가 주택임대차위원회에요 요거는 소속이 어디 소속입니까 법무부 소요 둘째 주 법무부 법무부에다가 둔다 해서 법무부의 필수기간을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 요거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 이번에 개정될 때 성별을 고려해서 숫자 9명 이상 시범위와 위원인데 성별을 고려한다고 말로서 개정이 된 거예요 7월 31일부터 성별을 고려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개념입니다 임대차위원회는 뭐하는 곳이에요? 임대차위원회 최우선 변제권 지금 현재 서울에서 1억 1000만원 이하일 때 1억 1000만원 이하일 때 소액이 들어가서 얼마까지 최우선이 된다? 3천 7백까지 최우선이 되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정한 거예요?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정한 거고 내년에는 상가임대차위원회도 신설돼요 분쟁조정위원회도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임대차위원회도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내년에는 4개가 다 만들어져요 그건 내년이에요 이거 원래는 그래서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최우선 변제권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데 소속이 어디 소속이다? 법무부 경제적 약자는 누가 보여준다? 법무부에서 보여줘요 법무부에다가 최우선위원회 법무부에다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둡니다 숫자요 동글병이 양의 숫자만 보고 마칠게요 한 명을 포함해서 몇 명? 9명 동글병이 15명 동글병이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고려에서 고려 구성한다는 걸 왜 9명 15명이요 최우선 최우선이니까 굳이에요 따봉이에요? 구시요 최우선 변제권 범위기준 여기서 구시요 9명 이상 15명이야 따봉 아니고요 굳이에요 굳 최우선 굳 그래서 9명 이상 15명이야 밑에 동글병이 3항에 위원장은 누구다?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차관이다 법무부 차관에 차관 왜 차관해요 최우선 하니까 최우선 은 누가 최우선 한다? 차관 장관이 높아요 차관이 높아요 차관이 높지요 발음사양 최우선이니까 차관이 높아 그래서 법무부 차관위원장이 되고 소액보증 최우선 변제권 굳이요 9명 이상 15명이나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1억 천 이할때 3천 7백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정도 보시겠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또 수업할 때 또 진도 진도별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개정된 게 일단 보셨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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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